주누 굿모닝 굿모닝 졸려 피곤해 왜 일찍 일어났어 아 거기 하트 보여주고 싶어?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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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요 해봐 아이 잘하네 사랑해요 주누 아빠 사랑해요 엄마가 좀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? 졸려 피곤해 주누가 일찍 일어나서 피곤하지 여유 하품하네 큰일났네 어린이집 가야되는데 큰일났네 어떡하지? 나도 아빠차 데리고 갈거야 아빠차 타고 가고 싶어? 응 어떡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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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봐야지 주누가 찍자고 했으면 여기를 봐야지 티비를 보면 어떡합니까 어떡하니 우리 애기 왜 눈물나지? 하품해서 그러나? 노래 좀 불러봐 학교정이 땡땡 많이 안해 쑥스러워? 학교정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졸려가 불러야지 엄마가 불러면 어떡합니꺼 나 뽀로로롤로할거야 뽀로로와 노례예요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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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레 준혼도 핑크색이다 그치? 아니 여기 하트 핑크색 아 하트 보여줘? 아닌데 핑크색 아닌데 빨간색인데 응? 빨간색이 하트인데 빨간색 하트잖아 아니잖아 준호 왜 그래 준호야 네 엄마랑 노는 거 재밌어? 네 엄마도 준호랑 노는 거 재밌는데 앙큼 재밌는데 왜 앙큼 재밌어 내가 앙큼 앙큼 재밌잖아 뭘 앙큼 재밌어 왜? 간지러워요? 준호야 이제 어린이집 갈 준비해 이제 그만 찍어 이따가 갔다 와서 또 찍어 알았지? 엄마 나 아파트 갈 거예요 아파트 타고 가고 싶어? 네 알았어 알았어 아빠는 왜 이렇게 안 오지? 아빠 여기 갔지 준호야 이제 그만 찍어? 아니야 더 찍을 거야 준호 친구들하고 깍아 먹는 다음에 그럼 깍아 챙겨야지 이제 그만 찍고 이따 갔다 와서 또 찍어 알았지? 아니야 더 찍을 거야 더 찍을 거야? 아이 엄마 바빠 준호야 잠바도 입어야 되고 가방도 매야 되고 마스크도 써야 되고 깍아도 챙겨야 되고 바빠 어떡하려고 그래 이제 그만 찍어 안 찍어? 아이 더 찍을 거야 더 찍을 거야 더 찍을 거야 그럼 똑바로 하고 찍어 그럼 엄마 따라해봐 엄마 이거 따라한 줄 몰라요 이제 그만 찍어 안녕 안녕 안녕